자 지금 저희 뒤쪽에 저쪽 저쪽 저쪽에 저쪽 저쪽에 저쪽 지금 여성분 남성분 두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분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메일로 그 글을 읽다가 나 진짜 묵컥해가지고 진짜 감동적인 글이었어 아니 어떤 글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새 차를 정말 좋아하는 남편 그리고 새할남에 정말 미쳐 살고 또 우리를 되게 좋아해주시고 멋있어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강동규 타월 그 있잖아요 사다마다 차에다는 안 쓰고 침대 밑에 아 비계 밑에다가 진짜로 부적 부적 마냥 응 진짜로 너무 그 뭐랄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를 되게 아껴주셔가지고 메일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이 여름 휴가 시즌이거든요 다 휴가철이지 지금 대전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진짜 5분만이라도 한 번만 얼굴 말해주시면 안되냐 악수 한 번만이라도 어 근데 와이프분이 너무 진짜 천사한게 남편분이 새 차주하고 새할남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글귀를 너무 진심을 다해서 막 써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이거는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오늘 이 촬영 당일날 대전에 이제 도착한 것 같더라 어제 도착했나요? 오늘 왔어요 오늘 도착했는데요 오늘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저희 새할남 매장으로 바로 끼워왔대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와이프분이 이 인스타로 바로 올렸다라고?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이 그... 저희 감독님이 아내분하고만 연락을 해서 저희 지금 촬영 장소에 와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분은 여기 어떤 명목으로 드렸어요? 이제 와이프분께서 새할남 촬영하는 곳은 가보자 아... 그럼 남편분은 지금 어? 왓톤 입사 새할남 있다 이렇게 아... 몰래카메라라기보다는 남편분의 좀 추억을 쌓아드리기 위해서 저 감독사랑 같이 구독자랑 새차를 하면서 용품들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냥 말하는 척 하면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차로 끌고 가서 차 상태 얘기하고 바로 집어넣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가보죠 지금 뭔가 멘트를 치는 척을 하면서 곤장찌개 수두부찌개 가라 왜요? 왜요? TV는 사랑하시고 사연회에서 만나는 주민들처럼 수줍어요 아 근데 뭔가 두근거려요 저쪽에 있긴 한데 두근거려요 좀 설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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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자꾸 봐가지고 네네? 저희가 자꾸 찾아봐가지고 아 진짜요? 잠깐 나오시고 촬영 방해될까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왜 도망가세요? 일로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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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오늘 여기 그냥 저희 새할남 혹시 촬영할까봐 구경차 오신거죠? 하... 와이프가 한번 떠보자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매장 갔다왔거든요 아까는 아직 아... 팔로우 하셨던데 아 네네네네 또 울산에서 대전으로 휴가도 오시고요? 어떻게 아세요? 오전에 저희 매장같은건도 알고 있고 응? 직업은... 눈치로 좋아하실거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차는 또 K파이 같고요 검정색깔 진짜 속...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한 1시간 분량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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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저희 새할남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방안에서 뭐 BGM 만들어도 아 또 새할남가 보는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저희를 좋아해 주신다고 5분만이라도 만나주시면 안되겠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의...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울컥해 그 글이 보시면 아마 눈물 흘릴거예요 진짜 울컥할 정도로 나 이따 보여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특히 새차 안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들 있나? 생각 들 정도로 저도 새차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아 알았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와... 그렇구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이벤트까지 해줘가지고 오늘 빠른 거에요 근데 새차 안정부 채널이 뭐예요? 어떤 채널이? 채널 이름이? 그러니까요 슬릭보이즈라고 슬릭보이즈릭 이게 직접 의도한 건 아닙니다 유튜버라고 왜 말씀 안 주셨어요? 그냥 진짜 팬심으로 좋아해가지고 네네 제가 처음에 이 디테일링 그러니까 새차에 대해서 배운 게 새알람 채널 하시고 같이 오늘 이제 새차를 한번 아... 이미 허락을... 제일 권력자한테 이미 허락을 안 끌려가서 거부권은 없고 진짜 새알람 때문에 오신 거에요? 대전은? 와이프한테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미치신 거 아니에요? 휴거를? 와... 근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대전으로 휴거 온다고 했을 때 왜? 호캉스? 호캉스? 그래도 맞다니 없는데 말고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좀 큰 도시로 휴가를 가자 제주도는 지금 사실 너무 성수기라 힘들고 해외는 못 가니까 큰 도시로 가자 하다가 마침 또 새알람이 생각이 나고 새알람이 대전에 있고 대전은 광역시고 진짜 우리가 들었을 때 뭔 변명을 저렇게 하느냐 근데 와이프님도 그냥 그래 하면서 눈 감아주신 거 같아요 그러면서 경사 너 좋아하는 거 해라 하면서 이렇게 써주신 거 같아요 같이 가시죠 세차하시러 네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하러 가시죠 신기한가요? 유튜버까지 하시는데 진짜 생각도 못 했었어요 저희는 진짜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아 네 안 그래도 아까 호텔에 잠깐 갔다가 네 다시 나오는데 편하게 입고 나오는데 자꾸 예쁜 옷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미원이에요 그런 게 있었구나 역시 그래도 모든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차죠? 이 차죠? 많이 들어오네요 아직 꽤 드셨네요 그래도 네 요새는 거의 남의 차만 닦다 보니까 아 유튜버에 보충해 드롭혀야 되죠? 네 드롭혀야 이제 또 촬영할 수 있고 좋습니다 1번베이로 한 번만 차 좀 이동해 네 알겠습니다 딱 촬영 주차로 하시네요 그죠? 촬영 주차 아 좋습니다 자 어제 세차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 했거든요 네 어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니까요 한번 구경해봐도 됩니까? 네 그럼요 이게 꼭 남의 차를 오면은 꼭 구경 요즘엔 꼭 구경하게 돼요 안에 무지 무지더러운데 진짜 크다 아 넓다 세차인들 다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세차인들 열 시킬 때 특히 이야 그래서 한 번씩 열어가지고 저희 케미컬들도 다 준비해 왔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저 이거 씁니다 아 이거 쓰세요? 네 아 역시 렌지게 갖고 오고 싶더라고 내가 아 이거는 갈변제거할 때 쓰고 네 여기에는 프리워시제 넣어가지고 그냥 펌을 덧방해서 써요 아 이렇게 쓰면 저는 이제 소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사달라고 하기가 좀 저희가 몇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소 당겨주세요 뽑아 뽑아 아 뭔데 뭔데 뽑아 뽑아 아 그냥 한 번데? 짠 저는 원래 죄송한데 이거 혼자 벌레기피제 뿌리셨어요? 아 안 그래도 쓰리려고 그러는데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기 뭐 묻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 큰일나? 아니 혼자만 딱 뿌리시더라고 아 기피제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면 이게 지금 압축이 돼있나요? 네 제가 해놔가지고 안 돼있네 안 돼있네 아시잖아요 아이케이가 이게 원래 좀 정말 의도한 게 아니라서 지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나중에 새 차가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질 때 네 또 차를 바꿔보세요 그럼 새 차가 또 하고 싶으세요 진짜야? 과학이야 이거는 국물 국물 새로운 차가 생기는데 그럼 그럼 이 전의 차를 탈 때도 네 새 차를 한 번 하면 그래도 네 시간씩은 했었거든요 와우 근데 항상 좀 잘못된 방법으로 네 잘 관리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네 그래서 유튜브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알람 영상 보면서 그 초보자 영상 있잖아요 초보자 맞춤 영상 아 네 네 그거 보면서 이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진짜 만나기까지 왔네요 네 몇 시간 치가 돼요 요즘에는? 촬영하면은 한 여덟 시간 아 촬영 때는 어쩔 수 없고 네 그냥 혼자서 제 차 세차하면 한 네다섯 시간 정도? 아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밤 늦게 가죠 주무실 때 그냥 도망 나가듯이 나가버린 거 자나 한번 보다가 아니 근데 그래도요 그 밤에 10시에 나가도 새차 취미가 썩 나쁘지 않진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하잖아요 이거 이거 닦고 싶다고 밤에 10시에 나간다는 것 같이 웃기고 술을 먹고 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 게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치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잘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에 5일이 있거든요 네? 3박 4일까지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시간이 벌썽이로 끄던네요 여보세요? 엄마? 아니요 브러쉬에서 뚜껑 정확하게 정량하세요? 그럼 뚜껑을 주세요 아 예 궁금해서요 어떻게 보통은 어떤 스타일이시죠? 보통 저는 집에서 이제 코니컬 튜브에다가 다 소분을 해서 다 소분해서 짐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려고 아 지금 이게 몇 그리죠? 딱 세 하나 보면 아시잖아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딱 맞는 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게 있어 아직까지 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개인데 이게 여러 건 보고 있어? 600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보는 거고 나는 이렇게 보긴 보는데 그게 안 보는 거다 이거지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지금 몇 밀리 넣으신 거죠? 지금 600 들어가 있길래 한 60 정도? 60? 이거 지금 54? 5? 들어간 거 같은데요? 아닌데 60 60 살짝 부족한데 55? 딱 봐도 아니겠는데 간지러 하하하 10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안 뿌려졌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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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약간 버려졌다고요? 아 근데 뭐 발라졌어요? 엄청 아니 비딩도 엄청 잘 살아있는데 약품도 되게 잘 밀어내는거 아 더클래스 블레타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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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나 물어보기 전부터 예상은 했어 이미 이미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야 그치 그치 아 장비 얼마나 투자했어요 조금만 내가 있을래 조금만 왈icus 다 알고 있는데 손으로 치면 한 3단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 3단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30에서 40만 원 적당하네요 그냥 거의 이 정도 사시거든요 내가 팔아봐서 알아 내가 얼마 안 쓰셨는데 거의 초보자 수준으로 썼네 이 정도면 평균 남편주의는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비싼 거는 못 써봤고 그 영역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새알람 영상 보고 핸드박싱을 해봐야 되나 하지마 엔드박싱 힘든데 꼰대 점장님이나 좀 하는데 점장님이 없나다라지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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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프라 거랑 더클래스 거랑 3피스 두 개 다 써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알칼리성은 더클래스가 좀 더 세정력이 좋은 느낌이에요 이거 좀 독립된다 네 산성 같은 경우에는 물 때는 얘가 더 잘 지우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알칼리는 더클래스 거 같고 네 산성은 예로 갖고 왔어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역시 환자야 환자 찢어놓으셨다 제가 만약에 쭉 쏠까요? 쭉 쏘고 카샴푸를 하고 바로 같이 작업을 하시죠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재결이었습니다 하하하 카샴푸는 원래 먹으세요? 어 우와 나버리시네 나버리시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왜 물을 먼저 반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 스타일 감성? 취미 어 오케이 오케이 окей 오케이 그럼 할말 없지 개입? encaine 너너너너너너노노게입 카샴푸는 지금 뭐 아 잠깐 그 질문에서 찍었지? 맞다 맞다 요즘에는 더클래스 샤피 많이 썼던거 같고요 샤피이? 발수코팅 되는 카샴푸요? 네 그것 말고 제일 좋아하는 카샴푸는 프로제 프로제 프로제거요? 프로제 거고 카샴푸 뭐 있지? 바이탈 카샴푸라고 사탕 맛나는 네 풍선컵 맛난 아 맞아 맞아 그게 윤활력도 좋고 커픔도 많아가지고 어 그거 안 쓴 지 오래됐다고 솔직히 생활한 캐릭터 중에 우석이랑 저 누가 들고 오세요? 아 이건 뭐야 왜요? 이게 저한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거라서 그래도 물어보는 어른들은 집요하게 말하라고? 식으로 계속 물어보잖아요 뭐 딱히 궁금한 건 아닌데 쿨해! 그러니까 전혀 쿨해 쿨! 알잖아 우리 싸이 어 알지 알지 그래서 말 못 하겠는데 근데 저 두 분 다 좋아합니다 딱 이게 누구요 하는 순간 그때부터 놀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딱 유튜버가 다 피해가시네 아 안 넘어오시네 말장나네 안 넘어오시네 안 통하대 그러니까 아 그나저나 와이프 분 한 번만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34대 모시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런 데까지 닦으실 거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사람에서 이거를 닦는 걸 다 썼나? 저희 잘 안 닦아요 응 닦으라고요 대체는 죽어놓고 아 네네 맞아요 그래 닦으라고 생리한다 어떤 생각 드세요? 물어보려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다 나오네요 그냥 뱅지가 딱 했다는데 닦으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형수님들 그냥 이런 짓 하고 놉니다 그냥 나쁜 짓이 아니라 저 잘하고 있죠? 점수를 계속 따내드리고 있지 않나요? 황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 다 여세요? 그쪽은 했어요 아 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저쪽 두 개 남았습니다 여기 문 열고 문통도 딱 하시게 될 거라고 아 문통도 하신대? 어 그리고 이거 시트 탈거 좀 해달라고 하거든 탈거? 어 전부 다? 뒷자리석만? 탈거해서 거기 진공청소기 한 번만 하고 다시 넣어달라고 하시거든 아 원래 루틴이 어 특히 너가 실내는 맨날 너 안 치고 생긴다고 뭐 그치 내 전문이긴 한데 뭐 드라기타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타는 걸로 손으로 뭐 해서 이렇게 힘으로 뺐다가 다시 힘으로 꼽던가 뭐 레고 블록 때냐 뭐 뭐 훅딱 떼지는 줄 알아 저는 드레싱을 하고 있겠습니다 타이어 네 오늘 그 장태산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던데요? 장태산? 아유 감사합니다 맞을 거예요 스카이 워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막 꼭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해놓고 오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여자친구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남자끼리 다 안 가서 몰라요 그런 거를 괜찮아 울지 마 또 생겨 금방 그러겠지? 왜요 왜 말이 없어 아 좀 많이 바르시는 편이시네요 저도 저쪽에 좀 더 바르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어차피 왁스 발라야 돼가지고 좀 넉넉하게 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이게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왜 차근을 쳐가지고 진짜 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아 그래도 진한 게 낫지 않냐 근데 싫대 하 다이어 떼서 빨리 찌꺼 하하하하 하하하하 실례 실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다 역시 강동탈 쏠보셨어요 저 이거 나오고 나서 네 그 전에 버핑다운을 싹 다 버리고 이거 열 장 넣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쓰던 거를 집에서 쓰고요 아 아 면식이 좀 되기도 했었고 네 안 그래도 좀 바꿔야겠다 하던 차에 이게 나와가지고 아 정확히는 사려고 했는데 바로 솔드아웃 돼가지고 못 샀다가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차 재입고 된 날에 바로 일하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하하하하 새 차원품을 유튜브도 하실데 저희가 무한 제공을 해드릴게요 하하하하 그 차라리 새 차원품 사실돈으로 와이프 분이랑 놀다니면서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뭐 선크림 하나라도 주시면 좋아하지 않을까 아이디 가입되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무제한 포인트를 넣어놓고요 필요하신 상품 막 돌리시게 으흠으흠 아 진짜요 앞으로 새 차원품 살 일이 없을 거예요 정어질 거나 아 그냥 무료로 보내는데 그 돈 갖다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아 진짜요 진짜로 약속 하시는 거죠? 약속 하시는 거죠? 약속 하셨어 지금 구독자 보내드리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이거 저기 뭐야 와이프 분께 드리는 거지 선물을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왁스가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일단 카티바 라인업 가져왔고 혹시 제가 골라도 되나요? 그럴까요? 아 그래 알겠다 웨닉스 너무 써보고 싶어서 아 웨닉스로 그럴까요? 웨닉스 사용을 해볼까요? 네 웨닉스가 또 지금 이 블랙에는 또 다른 감동을 줄 거라 아까 매장 갔을 때도 웨닉스 사실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웨닉스 사러 대전 왔거든요 아 두근두근이요 오우 아 이거 작업성 정말 좋네요 첫 타월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참 겸손하게 만들어진다 사람이 제가 쫓아가면서 같이 작업할게요 네네 단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판당 뭐 크게 한 번 뿌려주시면 저희가 뒷문에 뿌려드릴까요?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이게 웨닉스를 사면서 궁금했던 게 그 상세페이지 보면 네 광부스터를 레이어링하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맨룩이고 네 광부스터가 아크릴룩이잖아요 네 그러면 광부스터를 레이어링하면 아크릴룩으로 안 바뀌나요? 아닙니다 두 개 제가 아 둘 대 셋 같이 구울 겁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원래 일반 고체학스 바르고서 QD레이어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좀 없애려고 했었어요 고체학스 바르고 그 다음날이나 혹은 네 네 한 두 시간 뒤에 이제 날광나는 QD를 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뭐 슬립감을 살리려고 하는듣 아니면 광도를 살리려고 하는듣 그거를 무락스에다가 같이 레이어링 접목을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얘는 색감을 깊게 확 올려주고 무엇보다 좀 그 피맛감이 그냥 자글자글한 피맛감이면 아크릴룩에 올리면 더 빤딱거리는 느낌이 같이 나서 네 부스터가 되는 거지 진짜로 부스터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아 확실히 왼 룩이 나네요 네 저희 앞에서 안 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안 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네요 한 30분 진짜 날씨 좋을 때는 10분? 뜨거울 때 있잖아요 햇볼 때 그때는 더 빨리 겨가지고 지금은 좀 습해가지고 그래도 좋은데요 이 정도만 해도 네 어헤헿 어헤헤 잠깐 오시겠어요? 이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흡을 겁니다 아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진해지지 않았어? 색깔이 색감이 진짜 매일 이상해요 그래도 알고 계셔 오늘 맛있는 거 사주셔야겠어요 오늘 처음 내내 기다리고 계셔서 그니까 진이 다 빠졌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휴가 도중에 새알람 만나서 새차로 오셔가지고 사실 저는 아직 꿈꾸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차마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같이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생각을 차마 못했는데 그거를 해줬다는 게 그게 또 실현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점장님께 그냥 나오면서 새알람분 들어오시면 저희 채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새알람 모든 구독자들이 간절히 권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러네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메일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남편분을 바라봤을 때 아휴 싶었으면 이걸 써주셨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엄청 잘 써주셨어요 거기에 새알람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엄청 떼를 쓰시는 게 아닌가요? 진짜 새알람! 만나게 해달라고 저녁밥 안 먹어 막 그 정도로 글을 너무 감명해지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정말 그 글 보고서 진짜 힘이 많이 났어요 좀 울컥도 많이 하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는 단풍방에 뿌렸잖아요 이런 메일이 왔다라면서 진짜요? 맞아요 근데 와이프분들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흘렸어요? 진짜 그냥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지쳐 하기도 하고 네 초차로 진짜 힐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번에 이 만나음을 통해서 후반기 시간도 열심히 힘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좀 얻으라고 진짜 도론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론 천사가 내가 좀 물어야 된다 최차의 매력이 전 정말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생각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 그걸 몇 시간 하다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잡했던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일단 나왔는데 아휴 그래도 밤공기 좀 마시니까 좀 맞고 한적하고 그래봐야 물놀이 거품놀이 하고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게 정말 머릿속이 싹 비워지고 밖에 나와서 그냥 커피 하라는 데 마시는 게 1년경 들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세차의 매력이 또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진짜 그거 오늘 만남을 또 주선해 주신 우리 와이프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딱 저 마음인 줄은 몰랐지만 그 진심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오늘 추억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영상이 누구한테는 상업적이고 광고 영상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선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영상이란 게 계속 꿈만 같습니다 네 한평생 충성을 다하시면서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예요 저희가 새알람이 뛰고 있고 유튜브가 계속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충성을 다하시면서 저런 저런 와이프분 어디 없나요? 너무 천사세요 너무 천사 마지막으로 앞으로 와이프분이 이 영상 두고두고 볼텐데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같이 마무리하시죠 영상편집 그런 남편인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고 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런 이벤트까지 준비해줘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한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마무리하지 안아주면서 와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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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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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